한 주 사이 날씨가 초여름에서 초겨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바람이 불텐데요. 주말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 아침보다 4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7도 안팎으로 시작할 텐데요. 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낮 기온이 12도에 그치겠고,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주말에 겉옷으로 체온 조절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늦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기의 영향으로 일요일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텐데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제주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한라산에 첫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간도로는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성파낙은 2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요. 북부지역 7도, 동부 8도, 서부와 남부지역 9도로 모두 한 자릿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성파낙 8도에 그치겠고, 북부와 동부 13도, 서부지역 12도, 남부지역 17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예년 기온을 차차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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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정보였습니다.